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연예계 소식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선우 은숙 씨와 아나운서 유영재 씨 파경 많은 분들 좀 관심 갖고 있으신데 논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영상으로 먼저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밥을 생각을 하는 거야. 워낙 체질적으로 잘 벗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오는 걸 또 싫어하는 거야. 밥은 해먹여야 되니까 들어오면은 준비 아침 먹여서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뷰띠하고 놀다 보면 또 저녁 시간이야. 그럼 또 저녁 준비해주고 오면은 저녁 먹으면 또 자기 너튜브 한다고 들어가고 난 치우고 나면은 11시야 막. 내가 지쳐서 그래 밥 해먹이느라고.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그냥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아직 회복은 잘 안 된 상태예요 제가.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틀릴 때도 있어요. 잠시 본 하나의 단면만으로 그 사람이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쭉 얘기 들으셨는데 장 기자 일단 두 사람 이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도 많고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혼, 삼혼 논란, 친언니 성추행 논란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결혼할 당시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다는 의혹 그리고 이제는 선우은숙 씨 언니를 유영재 씨가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까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9월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2일 유영재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선우은숙 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유영재 씨와 조정 이혼한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 취소 소송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서 아예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선우은숙 씨 측은 언니 A 씨를 대리해서 유영재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분당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요. 유영재 씨가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혼절할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요. 유영재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선우은숙 씨 주장부터 보면 처음에는 성격, 가치관, 여기로 이혼을 생각했다가 다시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신언니 성추행 사실을 알고 이혼을 진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가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잘하겠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같이 잘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말렸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한테 강제추행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고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혼절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고 언니에게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묶고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혼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고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일단 친목으로 일관하던 유영재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양쪽 목소리 한번 저희가 듣고 오시죠. 연예인 부부다 보니까 집안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셨고요. 마침 선우은숙 씨의 언니 A 씨께서 혼자 계시고 그래가지고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주시게 됐고 필요하면 거기서 숙식도 하시면서 빨래나 청소, 그리고 밥 차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서 집에 있을 때 선우은숙 씨 스케줄을 나가서 둘만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유영재 씨가 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통화가 있었고요. 그 녹취는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 듣고 오셨는데 굉장히 양치의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인데 일단은 누구 한쪽, 어느 한쪽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실제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우은숙 씨의 언니가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씨름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혼을 했을 경우에 언니가 있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니까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비슷한 행위는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법이 오히려 오해를 낳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 선우은숙 씨 주장에 따르면 녹취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 녹취록. 그럼 이거는 법정 공부항에서 CCBB가 가려질 증거로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유의미한 녹취록이라면 사실은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이 보통 녹취록 같은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지금 일단은 선우은숙 씨 측이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의 시나리오는 유영재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인정을 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있을 가능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때 당시 성추행 과정이 담긴 그러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녹취록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이라든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선우은숙 씨가 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억장이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선우은숙 씨한테 언니가 굉장히 각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나는 우리 언니가 엄마 같은 언니거든요. 엄청 잘해요. 우리는 정말 자매가 사이가 너무 좋은데 내가 매일 전화하는 게 엄마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아무 일 없니? 유서방 잘하니? 진짜 어디를 가든가 무슨 일이 있거나 언니가 옆에 없으면 항상 불안한 거야. 네. 양재미 의사님. 일단은 굉장히 엄마 같은 언니 존재인데 이런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더라.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가족 간의 성추행 사건인데 이게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에 본인의 배우자의 친언니를 추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지금 선우은숙 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본인이 이제 엄마 같이 느끼는 정말 언니다라면서 언니와의 친밀감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 횟수도 한 차례가 아니라 다섯 번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본인과 어쨌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성추행 피해를 계속해서 발생시켰다는 것은 실제 법정에서 만약에 유저로 판단이 된다면 굉장히 엄벌이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유영진 씨는 굉장히 부인하고 있다. 사실 아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사람의 파경 이후에 고소 전까지 기간이 잊었습니다. 사실은 왜 지금 이제야 고소를 했느냐. 이런 음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우은숙 씨, 변호인 측 얘기 한번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기본 나빴다면 미안해.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어. 뭐 이런 식의 용서. 진정성 있는 용서가 아니었고요. 변명에 가까웠고요. 방송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 본인도 할 말이지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들. 이런 거를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걸 보고서 정말 반성이 없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서 고소를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아마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식도 있고 다 삶의 연륜도 있고 또 격륜이 있으셔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그 어떤 한간, 행간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또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멋진 봄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유영재 씨 목소리까지 들었는데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은 선웅수 씨 측에서는 유영재 씨 지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말에 조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에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영재 씨의 태도나 발언에 있어서는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발언들이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침묵하는 이유, 그러면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라디오 채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이유, 그러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삶에 연륜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삶에 연륜이 없는 건가? 이런 식의 화법이 또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를 이해를 당연히 연륜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쯤 겪게 되는 개인적인 역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사실혼을 포함해서 성추행에 관련돼서 과연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 단면만 보고 본질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장 변호를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도 선우윤 씨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회피, 전가, 사안의 본질 흐리기 이런 점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우윤 씨가 분노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선우윤 씨 측은 혼인 취소 소송도 했다고 아까 장갈 기자 얘기했는데 혼인 취소 소송이라고 하면 결혼 자체를 없던 걸 해달라 이런 뜻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한 번 듣고 오시죠. 선우윤 씨가 4월 3일에 최종 이혼 조정이 성립돼서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게 언론에 발표되니까 4월 5일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였는데 그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선우윤 씨랑 결혼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처음으로 접합니다. 강력한 의견이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선우윤 씨께서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 조정과는 별도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 결혼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대한민국의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저는 선우윤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2022년 7월 7일 상대방의 저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선우윤 씨 역시 결혼 이전의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섞여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선우윤 씨 측은 사실혼 관계는 좀 몰랐다. 또 유영재 씨 측은 사실혼 이거 양다리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으로 좀 맞서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일단은 사실혼의 경우에는요. 본인 당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재 씨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사실확인서 형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법원이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것을 숨기고 나에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혼인 취소 소송의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혼인 취소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숨겨서 상대방이 숨겼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게 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입증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혼인 취소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고요.